자 오늘 VFM 커피 에디션입니다 자 볼펜부터 시작할게요 일단 볼펜, 수성펜, 만년필 세가지가 발매됐고요 이야 얘네들 진짜 이갈고 만들었어요 셰퍼가 이제부터 아 죽지 않아 셰퍼 일단은 케이스부터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받으신 분들은 딱 열어보는 순간 이야 이거 커피 에디션 이번부터 좀 잘 만들었구나 이게 보이는 게 일단 볼펜부터 보여드릴게요 볼펜, 수성펜은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볼펜은 포인트가 이거예요 금속으로 된 볼펜 그리고 클릭방식 내구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VFM 볼펜이 원래 내구성이 좋은데 일단 예전보다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무게감이 생각보다 무거워요 이거 되게 가벼운 볼펜이라고 생각할 것 같지만 금속이기 때문에 경량화가 상당히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무게가 24g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무거운데 두 번째 포인트가 일단은 얘는 금속 볼펜 두 번째 포인트가 텅스탠볼이에요 셰퍼 전용 심을 사용하기 때문에 볼펜이 다른 볼펜 심에는 안 맞아요 그냥 셰퍼 볼펜 심 구매해서 쓰시면 됩니다 근데 국제공용처럼 생겼는데 셰퍼 전용 심이에요 앞에가 텅스탠볼이라는 것 때문에 거의 뭐 명품 볼펜 심 하고 불리고 불리고 있었는데 리필 심이 이번에 입고 되면 이제 판매를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있던 리필 심은 이제 판매를 안 하려고 해요 애는 할 거라 새로 들어오는 것부터 이제 판매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당히 좋아요 볼펜 자체가 커피 에디션에서 뒤에 이제 이렇게 커피 잔 모양 보이고 매트 재질로 마감하고 컬러 자체가 이제 약간 아메리카노보다는 약간 카푸치노 느낌이긴 한데 커피 에디션입니다 안에 일단은 열어보시면 설명서 들어있고요 내부에 설명서하고 책갈피 들어있어요 이게 커피 향이 가득한 이 은근한 향이 담배 냄새 같아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왜 커피 냄새를 좀 제대로 좀 넣지 왜 담배 냄새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렇고요 어우 찡하네 냄새가 일단 그리고 수성펜 보여드릴게요 수성펜은 일단은 열어보시면 만년필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 볼펜도 여기다 놔야 되는구나 잠깐만요 볼펜을 여기다 놓을게요 그래야 비교가 되죠 얘는 24그램 자 이렇게 치우고요 자 볼펜 입고 수성펜 수성펜도 똑같이 여기다 놔야죠 자 얘는 뚜껑 벗겨갖고 이렇게 놔 볼게요 자 보이세요 수성펜 일단 수성펜 역시도 경량화가 상당히 잘 된 모델인데요 일단은 얘는 무게가 어? 볼펜보다 가벼워요 왜냐면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23그램 1그램이 더 가볍습니다 리필심은 뭐 수성심 국제공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웬만한 수성심 국제공용 유럽심은 다 맞을 거예요 리필심이 아마 수성펜만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셰퍼 이런 뭐 크로스 이런 브랜드들의 리필심 수성심이 상당히 쾌락적입니다 그래서 만년필을 왜 써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드럽고 진한 맛이 있기 때문에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 리필심 그리고 경량화가 잘 됐다는 게 이런 부분 보시면 얇아요 금속 부분이 얇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수성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로 아 담배 냄새 일단은 이게 커피 냄새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담배 입 냄새 같은 느낌이 나요 그리고 만년필 만년필도 역시 아 담배 냄새 일단은 케이스 안에는 카트리지 2알 들어있습니다 책갈피 들어있고요 자 만년필 경량화가 상당히 잘 된 모델입니다 만년필은 몇 그램일까요? 20 그램이에요 자 20 그램인데 놀라운 점이 이제 여러 가지 있어요 첫 번째가 금속 만년필인데도 불구하고 무게가 가볍다는 거 경량화가 캣 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잘 됐습니다 이거 보면 거의 뭐 이게 비슷한 모델로 치면은 약간 플래티넘의 프레이저 이런 모델인데 그거 비교가 안 돼요 사실 프레이저 쓰지 마시고 셰퍼 쓰시는게 나을 정도로 펜촉에 있어서 만큼은 셰퍼가 괜찮습니다 일단은 두 번째 포인트가 무게가 첫 번째고 두 번째 포인트가 펜촉이 이 코퍼 컬러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일단은 금도금 코팅 코퍼 코팅 블랙 코팅 일단 코팅이 되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필감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뭐 부드러운 펜으로 보시면 되는데 셰퍼의 VFM 시리즈를 써보면 아시겠지만 약간 일본 펜스러운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도 이제 나중에 꼭 한번 써볼게요 F촉하고 M촉 발매됐는데 구조가 되게 단순하고 좋아요 휴대성도 좋고 일단은 써보면 가성비 얘기가 나옵니다 VFM 시리즈 자체가 가성비 하면 뭐 아마 부정하는 분들 별로 없을걸요 그 정도로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요거에요 요거 컨버터 양이 상당히 크죠 자 이거 분해조립 되기 때문에 세척할 때 분해조립 해갖고 하셔도 되고요 스크류 방식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보면 어 일반 초대형 컨버터에 비해서는 조금 양이 적지만 그렇다고 미니 사이즈 아닙니다 양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쓸만합니다 그리고 셰퍼 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국제공용 컨버터이긴 한데 국제공용 모델은 셰퍼 VFM에 안 맞아요 그리고 얘가 설계부터 컨버터를 넣도록 얘부터 컨버터가 넣는 방식으로 설계를 다시 해서 얘가 안쪽이 달라요 그래서 일반 VFM 아 왜 이렇게 발음이 안되지 VFM 만년필에 넣으셔도 호환이 안됩니다 얘는 커피 시리즈만 호환이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커피 시리즈를 구매하게 되는 그런 펜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여기다 넣어볼까요 자 경량화 상당히 잘 된 모델이고 상당히 작아요 바디 자체가 작기 때문에 아마 쓰실만 할 거에요 나중에 제가 꼭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세번째 이제 대형 컨버터가 포인트인데 일단은 설계가 달라졌는데 캣 부분은 거의 비슷하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디자인 자체 네번째가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 VFM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에요 돌출부가 클립 빼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중결링이 튀어나와 있어서 뭔가 부담스럽다든지 이런 부분 없이 일자로 쭉 빠졌기 때문에 가지고 나으실만 해요 그래서 심플한 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g이기 때문에 컨버터 포함해서 20g이기 때문에 금속 만년필 치고는 되게 가벼운 만년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고요 지금 있는 재고가 이제 품절이 될 거에요 근데 만약에 품절이 되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 유튜브 보는 분들 중에 어? 이거 품절됐는데 이거 그럼 다른 펜을 살까? 아니에요 좀 기다리셔도 돼요 왜냐면 지금 오늘 며칠이지? 8월 말이죠 근데 8월 말인데 만약에 그 재입고가 된다 그러면 겨울쯤 들어올 거에요 그러니까 천천히 기다리셔도 됩니다 이거 한번 더 재입고가 된다고 하니까 기다리셔도 괜찮을 거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 주말 쉬고 SF100 커피 에디션을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VFRAME 자체는 그냥 심플 그리고 경량화 잘 된 금속 펜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뭐 일단 추천 포인트가 굉장히 많은 펜이기 때문에 사실만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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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3단계 1단계